Get Ready! Showtime! 안녕하세요 아이쿠입니다 야야야야야야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오늘 할 코너는요 바로 코너요? 코너죠 이게 뭐 예능인가요? 왜.. 왜.. 예능이야 이거? 예능처럼 합시다 우리 뭘 예능처럼 해? 이걸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할 코너는 뭐죠? 바로 유튜브에 적합한 짤을 만들려고 맞아요 유튜브에 중간중간 그런 거 짤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우리의 모습으로 귀여운 짤을 써서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뭔가 편집이나 보기에 좋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짤을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정할 거냐 아이콘 룰렛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정해서 우리가 색깔을 정해서 이름을 쓰고 이걸 돌려서 이름을 벌린 사람은 짤메라라고 카메라 앞에서 짤 표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짤에 대한 표지를 하는데 내가 이걸 죽어도 정말 못하겠다 뭔가 유튜브에 나갔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뿅망치 맞기를 할 건데 일단 처음에 뭐 할래? 일단 가볍게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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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려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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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윙크 정도야 뭐 하나 둘 셋 나 귀엽게 했다 love 행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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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행복 gan 걸리는 구나 하나 Ric 와우 오하우 너 용기 있다 오하우 가서 해봐 이거 안돼 나 재밌게 하려고 했거든? 근데 이왕 걸려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자 놀람 놀람이야 놀람 놀람 이거 많이 쓰일 거 같아요 어 아파 오해 오해 와 놀래라 오해 이거 이상해요 이거 여기 뭐 걸리는 게 있나? 놀람도 여러 가지 놀람이 있잖아 근데 공포물 짱짱 놀란 거 하나 둘 셋 잘할 거면서 잘할 거면서 내 짧은 엄청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? 중요하지 그럼 다음은 흥분 그래 그래 야 이거 준혜가 하면 잘하겠다 해릴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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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너무 오글거려 오케이 흥분한 찬우 아 웃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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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분노잖아 근데 이게 흥분이야? 이게 흥분이야? 신난다 아 오케이 그럼 신나 해볼게요 신난다 오우 야 근데 재밌게 써야 된다 아 어떻게 하지? 아 민망해 근데 이거 쓰이는 데 있어서 의의를 가지면 안 돼 이의를 가지면 안 돼 써야 돼 이거 아 근데 방금 너무 이상하게 지루기 후회하면 어떻게 해 네가 이제 그러면 짤로 가는 거야? 짤로 오케이 이거 한 번 가야지 와우 하고 있어 윙크하는 거야 이게 윙크가 찡긋이야 진짜 하나 둘 셋 야 동혁아 이거 알지? 밑에서 위로 올라오세요 잠깐만 나 한 번 볼게 카피 좀 하자 보자 하나 둘 셋 오우 못 빠지겠는데? 야 어우 야 이거 힘들다 야 골반만 움직여야 된다? 야 이거 골반 킹 아니야? 골반 킹 어 골반 킹 동혁이 아이콘의 골반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재밌게 내가 재밌게 못 살릴 거 같아 근데 이왕 걸려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솔직히 나는 과비가 해줬으면 좋겠어 아 나 싫어 싫어 근데 내가 너 그래 형 맞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뿅망치 마실게 아니 근데 하면 안 돼 내가 못 살릴 거 같아서 그래 하나 둘 셋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야 방금? 야 이거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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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늘 한 번 하자 싸늘 싸늘 싸늘인데 우리가 누구 있고 우리 보이니까 저기 한 명이 막 춤 추는데 싸늘 아 바벼 제가 한 번만 해요 야 근데 진짜 형 진짜 안 걸린다 나올 때까지 돌려 그냥 나올 때까지 비유 비유 어 비유 비유 어 비유 어 비유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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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였잖아 형 비디오 판도 가 비디오 판도 가 비디오 판도 가 그런 기능 없어 아 이거 진짜 주작이야 아이콘 유튜브 막 해라 아이콘 유튜브 막 해라 아이콘 유튜브 막 해라 아이콘 유튜브 막 해라 그거 해줘 한 번만 해줘 그래 아우 제대로 한 번 하자 아 근데 트럼펫 춤 다시 할까 아니야 재밌었어요 아 너무 우스꽝스러웠던 아니야 괜찮았어 야 괜찮았어 야 원래 이거 짧게 나와 그래서 너는지도 몰라 아아 아아 쓸 만한 짤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또 쓰면 되니까 네네 그렇죠 앞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걸로 추가로 아이콘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 뵙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콘 랩스톱 아이콘 랩 아이콘 랩 아이콘 랩 아이콘 랩 아이콘 아이콘 랩 아이콘 랩